우리 오리오리 깨끗 깨끗 오리오리 깨끗 너와 나의 오리 너와 나의 오리 오리오리 깨끗 우리 중에 오리는 옛날 오리 옛날 오리 어디 갔나 만화 힙합을 할 내 만화를 보면 네가 만화 힙합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힙합을 네가 만화로써 하는 이유는 뭐니?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너의 힙합은 인간 위에서 쌓는게 아니라 인간을 부정하는거니? 아니야 인간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인간은 모든것 동물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물적으로 그런식의 일을 할수가 있어 왜냐면은 원숭이들도 리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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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 우물 리스크 지금 당장 팔을 꼬고 다루를 꼬고 흔들어 웃고 발만 Key 리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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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커마 unprecedented 시커멓 쓰잖아 시커멓 쓰잖아 너의 힙합은 뭐니? 너의 힙합은 뭐니? 야! 빨리 말해 진지한 얼굴 순조로써 그렇게는 어울리지 않아 순브리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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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순브리순데 하품 바꿀 수 있어 아기 싫은 예정 영웅 박상우의 리스트 힘들어 안 갖다 지금 당장 팔이 꽂고 다리 꽂고 흔들어 웃어 박상우는 저 박상우 리스트 귀여운 모든 게 다 보여 지금도 흔들려 박상우 리스트 린이 위의 머리 빨리빨리 빙을 샌 빙을 샌 생은 아닌 여팔 감치해 심장에 빠져뚱빙 의에 참여 의에 참여 박상우는 나의 자단 뵙지 힙합은 바꿀 수 있어 사회를 바꾸는 건 흐름이요 인민인도 아니고 흐름이라고 힙합은 바꿀 수 있다고 힙합은 그게 아니야 더 높은대로 먹고 살겠다는 거 힙합은 그게 아니라고 힙합은 인간이야 힙합은 인간이라고 장난치냐 장난치는 건데 장난치지마 그냥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인생은 대충 살아도 장난은 아니야 힙합은 인간이 힙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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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mung 가지고 이 아멘